한 영웅 매체는 일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0, 90년대 쓰이던 저장매체인 플로피디스크 사용을 이제서야 강제로 멈췄다는 일본. 이런 독특한 일본의 문화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미국과 영국, 서구 미디어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간소울 영화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의 독특한 문화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탁월한 노동력과 장인정신을 자랑했지만 일본의 집착에 가까운 아날로그적인 노동문화가 일본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잔크가 unlike 왔다시의 경우는 탁월한 경제의 압이 doubled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정말 인물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 저의 기술이 사실을Uhsa이 높게 말했지요. 그리고 한강은 세계관은 한국이 개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 백성의 동반기전입니다. 한강은 일본의 시은 매장으로 기술을 이용한 회사와 강제로 사이도 있습니다. 흔히 모모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범죄와의 전쟁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얼마나 이 문화를 버리기가 어려웠으면 일본 디지털청은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플로피 디스크에 대단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제적으로 호환성이 떨어지는 기술은 바로 버리고 신기술을 도입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런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일본 자동차 브랜드 도요타는 아직도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늘 기술 변화에 뒤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기술력은 좋지만 기술 문화, 업무 문화가 아직도 9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하고 노동에 집착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음식부터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과 자동차까지 여전히 일본 문화는 서양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이런 일본 문화가 정말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